안녕하세요 신하의 전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이 맞는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. 전진의 와. 파주잖아요. 저는 아예 몰랐는데 지인분들이 이렇게 막 보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한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당시에서 봤을 때는 되게 독특한 선글라스라는. 욕심이 가해서 그때 선글라스도 그렇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좀 과하게 오바를 했었는데. 지금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. 저는 다 좀 기대가 되고 왜냐하면 막 경쟁 이런 것보다. 그냥 같이 한 공간에 지금 이 시간에 딱 모여서 우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. 그래서 멤버들도 좀 같이 있어서 신하 노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. 네 불의의 명곡 첫 출연인데요. 여러분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니까 저희들의 노래 들으시면서 시원하게 여름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